오늘 전문가들 3명은 보아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명은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은 1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징권의 윤정식 부장은 보아권장 예상을 하면서 대한항공 주목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아권장 예상을 하면서 SK하이닉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역시 보아권장 예상을 하면서 마니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파미세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 카카오페이징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성웅 사장님, 금리 인사의 공포가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우선 지려운 이슈이긴 하지만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서 일시적으로 반대를 송구하는 게 지난주에 좀 있었는데 하지만 연중이 더욱 강화된 어떤 긴축을 내포하면서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어떤 이온 상황이 이번 주 초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동성 흐름이 좀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수적인 대응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내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반 경제성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주나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CPI 발표한 증시이기 때문에 전후로 봤을 때는 또다시 한 번 어떤 방향성은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월에 CPI 상승률이 하향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불은 어떤 투자 결정보다도 본질적인 대응은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성욱 사장님,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미국 시장 중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낙폭을 조금 더 줄여가는 약보합이든지 강보합이든지 약간 중립에 가까운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소폭 하락의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시장은 2650이라는 지지선을 상당히 잘 지키려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금일 같은 경우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부여지고요. 전체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은 당분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수그러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시장의 자금은 빠른 속도로 말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보다는 철저하게 실적 위주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1분기 실적만 보면 안 됩니다. 1분기 실적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더 중요한 건 1분기 실적 발표보다 향후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2분기 혹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 아니면 1분기 좋았는데 2분기도 상당히 좀 좋다.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성립이 되어야지만 지금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보수적인 시장이다 라는 부분들을 전제적으로 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급락할 가능성도 좀 낮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확실하게 좀 철저한 종목 대응은 필요한 시장이고 이 종목에 대한 선정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은 그런 종목들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바닥번은 맞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실하게 반등하려면 외국인의 수급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응주, 시총 최상위 종목들은 좀 멈춰 있거나 혹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종목을 대외한 나머지 종목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실적 전망치가 좋은,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보다는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실적 전망치가 좋은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여러분의 양해 구하고요. 이성훈 차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적, 당 실적으로 철저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에코프로그램을 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실적으로만 봤을 때도 에코프로그램이 목표주가 상향이나 또 2분기 실적 추정치가 1분기 실적 나온 이후에도 본다고 하면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어떤 러시아나 우크라엘 사태로 인해서 어떤 주요 부품 수급에 대한 차질 우려, 그리고 역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많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부분이 1분기 실적으로 기위였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었고, 아코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공장 확대나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낙폭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다시 또 바뀐 현재 상황에서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은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차세대 전제 쪽에서는 역시 양극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사들이나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그램의 이런 최근의 상승 분위기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었을 때 주가가 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소재 개발이나 상용화 시기도 봤을 때도 에코프로그램의 계속 우호적인 상황이고, 개발 능력도 상대적인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우위에 항상 있다는 걸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접근하는 종목 차별 전략 방세에서는 에코프로그램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에코프로그램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워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서 좋은 실적이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좀 횡보하다가 하락을 했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을 리오프닝 관련 여러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한항공이라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이제는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1분기가 화물이 비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대비해서 화물 운임 7% 이상 상승했고요. 그리고 화물 운임은 계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화물 운임에서 여객까지도 좋아집니다. 여객 운임은 이미 확실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여객 수요, 3월 대비 4월 달 여객 수요에 비해 여객 수요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주노선이 올라가고 있죠. 확실하게 미주노선부터 올라가는 게 여객인데, 여객 쪽에 있어서의 움직임, 살아난 움직임이 포착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 화물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상황에서, 여객은 확실히 올라간다. 이런 포인트 본다라면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도려 쉬운 지금 상황이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적으로도 지난주에 굉장히 수급이, 시장은 수급이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탄탄하게 뒷받침해졌고요. 지난주 금요일 기관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지금 충분히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2분기 실적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